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디엿입니다 오늘도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박스모니 좀 이상하죠 예 맞아요 중고제품입니다 제가 또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서핑을 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득템을 했습니다 오늘은 득템한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카메라에요 카메라 제가 또 예 카메라 지름신이 들려갖고 이리저리 이제 살펴보다가 와이프랑 같이 그 일렉트로마트 가서 소니 알파 6400을 딱 봤거든요 영호수님이 강력 추천하신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포장 잘해주신거 봐 6400이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되나 했는데 근데 6400 색감을 보더니 소니 색감이 약간 조금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님이 아 이거 색감 너무 싫다고 그래갖고 추천받은 어머 가방 풀어주셨어 네 그래서 직원이 캐논 M50을 추천하는 거예요 영호수님이 그렇게 디스한 그래서 아 이거 안된다고 안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제가 또 눈독드리고 있었던 중고제품 중고제품을 이렇게 하나 찾아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가방 주셨어 대박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삼성 NX500이 되겠어요 오오 이런것도 있어 뭐지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인 거고 이건 여분 배터리인가 여분 배터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아 플래시 삼성에서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꽤나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 되게 명기였어요 NX1 NX500 이런 제품들이 있었죠 네 나온지가 이제 한 15년도에 출시했나 그런데 되게 명기에요 이게 용호수님의 첫 용호수님 비디오 아리스트 용호수님의 첫 카메라라고 합니다 아몰레드 이때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되게 용호수님께서 되게 나름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다라는 리뷰를 보고 옳다구나 이거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4K 동영상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구매를 한 거죠 이렇게 플립 셀피 찍을 수 있고 한번 전원 넣어볼까 배터리 들어있나 네 배터리 잘 들어있고 SD카드도 주셨어 16기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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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필요한 거 다 들어있네 아 화이트 색상이다 보니까 이쪽에 약간 터치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네 하지만 이런 맛의 또 중고제품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네 물품은 다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잘 찍히나 한번 봅시다 진짜 삼성이 15년도 이후에 카메라 시장에서 떠났는데 솔직히 카메라 좀 아시는 분들은 꼭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낯선이 너 왜 이렇게 낯선이 그래서 맡기면 안될텐데 맡기면 안될텐데 어디 이렇게 해야 되니 아유 됐다 하아 하아 카메라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네 전화로 한번 켜볼까요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찍혀 잘 찍혀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피 안녕 대박 네 이거 삼성 색감이 캐논 색감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딱 그 뭐라 그럴까요 원색을 좀 잘 살려 준다 빨간건 빨갛게 파란건 파랗게 노랗 녹색은 녹색으로 좀 강렬하게 색감을 좀 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색감을 만족스러워 해서 해당 제품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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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품인거 같아요 얼 잘 찍히고 그리고 비디오 동영사 레코드 우리 용호수님 모습이 있네요 잘 되고 있고 얘가 4K 4K로 이게 약간 크롭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 충분히 감당할만한 선해도를 갖고 있는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포커스 잘 잡고 그렇지 이정도면 포커스 잘 잡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네네 우선 양품을 건진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이만 그만 네 배터리를 교환하라고 하네요 한번 충전해보고 열심히 또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되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 15년도 제품이다 보니깐 많이 물건도 없을 거에요 그리고 가격도 아직도 한 40만원 이상을 줘야 될 겁니다 저는 39만원을 사긴 했는데 그래서 나름 아직까지 현업으로 써도 괜찮은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지는 거구요 네 아마 질문사항 없으시겠죠 혹시나 해당 제품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에껏 대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해당 영상이 여러분들께 별로 도움은 안되겠죠 네 도움 안될거에요 그냥 제자랑하고 언박싱하는데 혹시나 불량품이 있을까봐 네 그런 부분 모니터링에서 찍은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디엿이었습니다 그럼 뿅 그럼